안녕하세요 밤중에 마리만 뭐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호박죽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오늘 밤에 그래서 호박죽을 쓰려고 하는데 저는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 남편에게 남편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택했답니다 호박을 반으로 잘라 전자레인지에 한 5분 돌리니까 그 딱딱한 호박이 썰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왜 노란 맷돌 호박이 이렇게 자르려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스칼질하기가 근데 전자레인지에다 반을 쪼개서 넣고 돌리니까 그냥 쓱싹 쓱싹 이렇게 잘리더라구요 돌아가고 있죠 이거 전자레인지에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호박이 아마 마리만 너 나 데리고 뭐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르고 있을 겁니다 익었어요 이거 꺼낸 호박을 이렇게 자르는데 그냥 쑥싹 쑥싹 이렇게 하는데 참 남편이 투박한 손으로 자르려니까 예쁘게 못 자르고 뜨겁다고 또 야단을 치더라구요 그래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 해주고 참 호박 껍데기도 채칼로 썰으면 훨씬 편한거 아시죠 칼끝 칼로 썰지 마시고 호박 끝 채칼로 썰세요 채칼 채칼이 아니고 뭐지 이거 감자칼 감자칼로 하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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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자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아내가 아플 때는 남자들이 이런걸 도와줘야 돼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칼질도 예쁘게 하고 있죠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손가락이 아픈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아이고 호박도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저는 호박죽을 겁나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먹는게 죽이다 이러는데 왜 그렇게 호박죽이 저는 맛있을까요 이렇게 툭 잘른 호박을 저는 압력솥에 넣고 빠른 시간에 익힙니다 압력솥에 그냥 솥에다 하는것 보다요 압력솥에다 하면 20분도 안되서 팍 익어요 다 익은 호박을 이제 믹서기에다 찹쌀 갈아 놓은 그 뭘까요 이거 쌀물을 넣을 겁니다 믹서기에다 갈았어요 이제 엄청 잘 익었죠 음 호박도 아주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냥 저걸로 푹푹 눌러주면 다 으깨질 정도로 아주 잘 익었네요 이정도로 이렇게 익혀야지 호박에 건디기가 없이 깨끗이 익혀져요 그리고 어려운게 아니에요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 마트 가면 조각으로도 팔더라구요 호박을 믹서기에다 갈아 놓은 쌀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저 살살 젓기만 하면 호박 조금 소금 간 하구요 설탕도 조금 넣구요 더 달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되구요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솥에 저렇게 한가득인데 저걸 흘러 넘치지 않게 젓는 것도 마리맘의 비법이랍니다 마리맘 여러가지로 모든거를 혼자 잘하고 살아요 살았답니다 요리도 재밌구요 뭐든지 하는게 재밌는데 그냥 육신이 안 따라주는게 요새는 좀 그런게 짜증이 나요 뭐 하고자 했던거를 마음먹으면 못할게 없었는데 왜 이제는 그런것들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호박죽 정말 좋아하셨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맨날 제가 이런 죽 써드리고 팥죽도 좋아하셔서 팥죽도 자주 해드리고 이랬는데 엄마 보러 갈 때도 이런 호박죽 써서 잘 갔는데 오늘 밤은 제가 먹고 싶어서 쓴 호박죽이 또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밤이 되네요 호박죽이 아주 깨끗하고 곱게 너무나 잘 됐어요 저는 이 늦은 시간에 한 대접 그냥 먹어 치웠어요 에이 다이어트가 어딨어요 먹고 싶은거 먹고 사는게 제일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지요 고맙습니다